인공지능,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린 미술 작품이 런던 소더비 경매에 처음으로 출품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. CNN에 따르면 소더비는 이달 말 영국 갤러리 운영자인 에이단 멜러가 개발한 AI 로봇, 아이다가 그린 작품을 경매에 올릴 예정입니다. 작품명은 AI의 신 앨런 튜링의 초상화로 여성의 모습을 한 아이다가 눈에 장착된 카메라와 로봇파를 이용해 그렸습니다. 아이다의 작품은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금 일부는 아이다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. AI 로봇 아이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린 작품의 핵심 가치는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대화로서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.